지금 시간은 4시 30분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쉬는 건 좀 시끄러운 긴데 주택단지가 좀 단점이 여기 멀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퇴증 가려고 해도 뭔가 이런 오토바이 같은 걸 좀 이용해야죠 다 먹다 뭐 먹으려고? 룩어라운드? 룩어라운드? 여기 태국이 굉장히 많아서 참 좋긴 해 좋긴 해 새벽 4시에 흔히 먹는 간식의 간식 2인분? 2인분 맞네 예 오 2인분 칠리 칠리 오 맞네 아냐아냐 난 안 먹어 파 나 이거 먹을 거야 이건 룩어라운드 아냐 니 먹어라 넘버원은 니 먹어라 아냐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나는 넘버원 2 먹을게 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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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또 이 집에서 자면 진짜 잠 잘 오는데 한 번도 잠을 서신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기 주식이 조금 많이 물려있던 게 있었거든요 완전 잡중돼 알람 설정을 해놨어요 상한가 치면 알람이 들어오게 아 근데 어제 알람이 뜬 거예요 그게 상한가를 치고 그거는 너무 행복하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 아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여기는 아침 7시에 장 열거든요 시차가 2시간이라서 오늘도 상한가 치는 거 아닌가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한가 가면 어떻게 하지 오늘 가면 좀 오면 손절을 할까 아 이거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다시 거의 제자리 찾아갔습니다 네 괜히 저기 잠만 설쳤어요 자 화장품을 여러 개 또 사고 신발 오예 이거는 조금 올드 스타일인데 귀여우신데 베리 소프트 소프트? 어 괜찮은데 음 음 음 음 스와이 어 진짜요 이쁘네 응 괜찮은데 이 정도 뭐 이 정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굿굿굿 어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이쁘고 진로 있다 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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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이나 뭐 이런거는 저기 아주 그냥 구석에 있잖아요 요거는 딱 아주 사람들 지나다 다니는 완전히 메인극이죠 메인극이 어 정보가 좀 많이 없네 원래 저기 인터넷에 그런거 좀 있던데 제가 좀 말할게 제가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대신에 물어봐요 제가 술을 마시지 못하고 보통은 이런 술을 마시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근데 제가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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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거에요 보통은 술을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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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... 디젤! 그... 가물 볼까? 이 가물이 아주 유니크해 오케이 떠이한테 그전에 얘기는 들었었는데 와... 장난아니게 바뀌었네 뭔가 올 때마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... 여기 경계선이 다 잔디였거든요 여기가 조그만 정원이 있었고 기억도 안나네 여기가 나무 나무 몇 개 있었고 근데 여기 여기 이야... 가로등이 불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... 전기세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? 사슴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멋있네 근데 여기서 바비큐 해먹으면 참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태국이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도 바비큐 해먹으면 완전 쪄죽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 앉아서 얘기하는 용도로 뒤에까지 이렇게 다 꾸며놨구나 와... 자... 토끼까지 어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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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원래 그 저 앞에 있던 건데 이 뒤쪽으로 옮겼고 아... 장난아닌데? 여기도 보면... 그러니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또 많이 만들어놨네 이거는 저기 기존에 있던 걸 다 뗀 것 같고 어... 요런 거 단다고 아마 뗀 것 같아 뗀 것 같아 아... 여기도 가로등이 있고 도파우 오... 파쿠라파우 도파우 칠리 미피과 콜더 가든 맥킹유 아... 근데 확실히 여기 잔디 있을 때는 벌레 많고 개구리 많고 뭔가 모기도 더 많았는데 확실히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저게 근데 여기 공사가 원래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그... 원래 계획이 한 달 정도로 잡았었대요 근데 지금 두 달 넘게 아직 안 끝났답니다 와우... 디마 디마 이 정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원래 그... 네 명 다섯 명을 원래 계획을 했었대요 근데 공사를 지금 두 명에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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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는...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저기... 이게 500년이라고? 500년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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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모드 얼마 들었어? 타오라인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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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공사에 6천만원을 아... 아... 도쟁쟁이예요 아... 거의 다 어떻게 만들었다고 앞에 그 정원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와 확실히 뭔가 밝고 집이 아니고 그냥 궁전 갔네 궁전 밤에 오니까 와 베리 콜 잘 먹겠습니다 자 여기 어제 묵물렀던 포스트의 친구가 알려준거에요 자 먹어봐야겠네 정확한 리뷰 진짜 맛있다고 하니까 냄떼 어때? 과일 냄새? 어때? 와 진짜 맛있는데 디자인은 아름다워 스페셜한거 찾으려면 좀 괜찮은거 같아요 방콕의 이름은 룸테이프 마하나콘 이 브랜드가 2014년에 열렸어요 이 회사에서 열렸어요 이 회사에서 열렸어요 정부가 안의 강조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업은 룸테이프 마사고 이런 회사에서 열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룸테이프 마사고 많이 해라 마트 니하고 85kg 지방 흡입 수술 안 하면 200만원, 300만원 든다고 들었거든요 아니면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큰 노력과 많은 밥을 굶어야 되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두달만에 7kg 자연스럽게 빼졌네요 배낭여행 이런거 보면 돈 버는거네 돈 버는거 마틴 돈 크라이 하고 알았지? 마틴 마틴 여자친구 있으면 영토준 주려고 했는데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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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 쿤아오 땅 타오라에 쌈판 쌈판 시끄레 서비스가 시끄러해 서비스가 좋네 역시 서로의 관계가 뭔가 거리가 느껴질 때는 돈이 채우네 오늘 능성삭 바나나 바나나 가시 가시 파이애포 사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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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요 확실히 예전하고 좀 달라진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많이 없어졌네 요즘 경기가 안좋다다니 확실히 그런건 좀 달라진거 같아요 자 더위는 모든 수술을 끝내고 이제 갈추비가 끝났습니다 일곱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엄청 피곤하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조만간 또 더위 만나러 가던가 더위가 오던가 그렇게 오랫동안 못보고 그런건 아닐거 같아요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